네, 2주에 거의 없답니다. 2주에 거의 없다는 별거 아닌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헬조선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이건 뭐 이제 별 소식 아니죠. 맨날 나가 죽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죽은 사람은 지하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를 혼자 하다가 지하철을 갈려가지고 형체도 없이 우울해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강남역 살인사건 못지않게 끔찍하고 어이없는 죽음이죠. 구의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크게 이슈가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이 일이 사회적인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 공사 혼자 하다가 죽은 사람이 벌써 3명째예요. 다 비정규직이고요. 이 정도면 이건 연쇄살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위험한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사고가 나요. 재발 방지를 약속해요. 또 똑같은 일이 비정규직한테 또 시켜요. 또 사고 나서 죽어요. 또 추모해요. 또 죽어요. 이 세 번째인 거예요. 사람 3명 목숨이 지하철에 갈려서 끝장났는데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보통 한 명 죽어도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렇지. 두 명 죽으면 거의 완벽히 방법을 만들어놓지 않나요, 안전한? 보통은 그렇죠. 세 명이 죽었습니다. 자, 군대에서 사람이 하나 총기 오발사고로 인한 이런 걸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장 잘려요. 줄줄이 잘리죠. 줄줄이 모가지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책임을 졌느냐. 아무도 책임을 안 졌어요. 오죽하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다가 개인 과실이다. 아이고. 이 미친 새끼들아. 아니, 씨바 무슨 스크린도어 성애자야? 시키는 사람 없는데 이 사람이 혼자 가서 공사를 했겠어? 아니, 언제 열차가 오지 모르는데. 그렇지. 한 사람 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학교에서 담배를 핀다 그래도. 한 사람 망 보고 피잖아요. 기본적으로 짱은 세워야죠. 당연한 거를, 기본적인 거를.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담배만 펴봤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죠? 강남역 살인사건은 뉴스에서 존나 나와요. 맨날 나오죠? 거기서 추모하다가 핑크 코끼리니 뭐니 지들끼리 싸우는 것도 뉴스에 나오면서 생중계를 해주는데 구의역 비정규직 사건은 언론에서 보도 좀 하다가 개인 과실로 치부하고 넘겨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라도 잘리기가 애매한 거야. 그렇죠. 정직원이 아니고 하청업체 직원이니까. 2인 1조 작업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 쌩까고 혼자 가서 하다가 죽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성인권과 안정권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하는 사건이었다면 구의역사건은 비정규직의 근무 행태가 여전히 족도 낮은 게 없다는 걸 제대로 증명하는 사고인 겁니다. 하청업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청이 골 때리는 게 책임질 사람이 없어. 여성인권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환경. 이거 둘 다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왜 구의역사건은 제대로 조명이 안 되고 이렇게 흐지부지 묻히는 걸까. 알아봤더니 왜긴 왜겠어. 이게 제대로 파헤치다 보면 뒤에서 누군가 등장합니다. 맞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참 구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찍찍거리는 소리와 함께 등장합니다. 역시 쥐새끼는 썩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진짜 기가 막힌 별명 아닙니까? 놀라운 네이밍이고요. 그 찍찍거리는 놈이 2002년 월드컵 때죠. 서울시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에 이 새끼가 한 일이 현대건설 후배인 강경호라는 새끼한테 지하철 공사 사장 자리를 떡하니 줘버려요. 이 강경호라는 새끼는 나중에 코레인 사장까지 해먹다가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새끼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레인 사장 자리에서 잘려가지고 어디에 앉아 있느냐. 다스 대표이사로 앉아 있습니다. 그 말로 만들었던 그 후걸널의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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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이 새끼 대표이사 자리에서 고연봉 쳐먹고 있어요. 다스가 누구의 회사인지는 다 아시죠. 아니나 다를까 소망교회도 다니는 새끼예요. 이 새끼가 서울 메트로 사장이 앉은 다음에 바로 이 스크린도어 민자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유진 메트로컴이라는 회사가 서울 메트로한테 이걸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해주겠다. 니네는 돈 쓰는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다 해주고 광고 수입도 우리가 먹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요. 서울 메트로는 이걸 냉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민자사업을 바로 서울 메트로에서 공모를 했는데 낙찰하는 응한 회사가 딱 한 회사밖에 없어요. 하나. 유진 메트로컴. 아니 그전까지 우리나라가 스크린도어를 만든 회사가 있었나요?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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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 회사는 그런 경력이나 과거에 발주받은 내역이 없는데 회사가 유지가 됐나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이 회사 더 놀라운 게 이 스크린도어 민자사업 시작하기 2주 전에 태어난 회사. 2주 전에? 미리 정보도 받았나요? 스크린도어를 하겠습니다 하고? 2주 전에 태어난 회사가 와서 서울 메트로한테 야 서울 메트로야 우리 스크린도어 만들자.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가 어? 그래 니네 밖에 없으니까 니네가 해라. 그럼 한번 입찰해볼까? 이랬는데 유진밖에 입찰 안 했어. 이 회사 하나만. 어쩔 수 없이 네가 해야 되겠네? 유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다 했느냐? 아니야. 돈 되는 데만 했어. 어디냐 그러면 여기 강남 교대 을지로 입구 이대 서울역 시청 홍대입구. 이 역들의 공통점이 뭐냐? 유동근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죠. 그렇죠. 광고 수입이 짭짤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여기서 광고 수입이 어마하게 쏟아지는 곳입니다. 스크린도어가 일종의 광고판이잖아요. 그렇죠. 수다하는 걸 만들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답시고 만들었는데 실상은 돈이야. 돈인 거지. 아니 시발 근데 2주 만에 태어난 회사가 이걸 낼름 받아 먹어요. 시장성을 모두 다 판단을 하고 자기들 계산이 끝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넙죽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아니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아니 이게 분명히 돈이 되는 사업인데 왜 대기업들은 달려들지 않았을까? 보통의 이런 한국에 없던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쪽에 기계를 만든 회사하고 여러 가지 경쟁 입찰을 시킵니다. 그게 오히려 사업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싸게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굉장히 2주년 생긴 회사한테 넙죽 제공해줬다. 삼성도. 굉장히 빠르게 됐다. 그렇죠. 삼성, LG, 대우건설 아무데도 입찰을 안 했어요. 스크린도우라는 게 안정성만 있으면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에스컬러리터 만드는 회사도 할 수 있고. 그럼요. 근데 자동문 만드는 회사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안정성만 확보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랑 빡가는 두 명한테 시켜도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을걸? 내가 직접 가서 하지. 열렸습니다. 바쳤습니다. 푸시맨도 같이 해줄 거예요. 여승객 오면 병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니다. 완전 니 스타일이네요. 네. 니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어. 놀랍잖아요. 왜 그런 노래 있죠? 당신은 떡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 유명한 노래죠. 이 회사는 스크린도우 설치를 위해 태어난 회사인 거예요. 2주 만에. 우연이죠. 우연이죠. 사람으로 치면 축구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맞죠. 마치 그 어떤 예언이죠. 아. 조금만 있으면 한국에도 스크린도우가 생길 것 같은데. 스크린쿼터가 생기는데. 이걸 내가 지금 미리 선정을 하면 돈 좀 되겠다 해서 만들자마자.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소망괴를 헌사하느라. 이런 비슷한 거예요. 서울 메트로가 푹 던져줬는데. 네. 세상에 대기업들은 다 손을 뗐네. 오. 자기만 딱 입찰을 했어요. 호랑 먹었어. 오. 예. 그래서 24개 민자사업을 얘네가 먹습니다. 광고 수입 어마어마했던 아까 역들이죠. 나머지 광고 수입 족도 안 나오는 역. 네. 광고 수입 안 나오는 역이라고 스크린도 설치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안 할 수 없죠. 여기는 진짜로 입찰을 받았어요. 근데 입찰을 통해서 절반 가격으로 후려쳐버렸어요.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3천만 원이 넘어간대요. 근데 공사비를 1,500만 원으로 후려쳐버려요. 어이구야.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야. 중소기업들이 여러 개 도산했어요. 그러면 들어가야 될 센서가 하나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강화되어야 될 유리나 프레임 하나 빠졌다는 얘기고. 더 좋은 건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안 줬다는 거고. 와 대단합니다. 중소기업 여러 개 도산하고. 저기 뭐야. 노동자들은 5개월치 임금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일은 존나게 하고. 아 예. 자 이.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이건 투트랙이었던 겁니다. 제일 알짜 사업은 유진 메트로콤한테 다 던져주고. 나머지. 돈 안 내는 거. 돈 안 내는 것들. 야 사실 씨발 뭐 저기 뭐. 일산 가기 전에 무슨 역이냐. 아무튼 뭐. 예예. 뭐 뭐지. 인천선도 마찬가지고. 사람 많다는데 많아. 유령도지만. 이런 끝 정류장 같은데. 광고 누가 걸어. 그러게. 그런 역들 가면 비보이들 춤추고 있어요. 그렇지. 비보이들 한 4, 5명의 팀을 위한 광고가 있을 리가 없죠. 없죠. 무슨 허리 통증. 요통. 그런 치료 그런 것만 하나요. 아무튼. 근데 나 다시 한 번 궁금하다. 아니 왜 비보이가 언제부터 K컬처였어. 너무 궁금하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일을 시키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인력 감축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크린도어가 맨날 고장이 나요. 맨날 고장 나요. 맞아 맞아. 하루에 스크린도어 고장이 60회가 넘게 일어나요. 통계인가요? 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분량이란 거예요. 거의 다 분량이란 거예요. 거의 하루 60개가 고장난다는 거는 제품 자체에 뭐라 그러죠? 결함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분량 부품을 만든 겁니다. 우리 만 원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걸로 너 사전 하나 사자.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 잘못 설계됐을 수도 있어요. 단가 후려치고 공사기간도 절반으로 후려쳐버렸어요.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구성도 문제가 있을 테고.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소모품에 가까운 부품들로 썼을 거예요. 한마디로 형기차같이 만든 거예요. 아니 그대로 로또예요. 좋은 스크린도어 만나면 잘 가는 거고. 그렇지. 나쁜 스크린도어 만나면 문이 안 열리던가. 아니면 나가고 있는데 다쳐. 내가 껴. 껴리 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낀 채로 지하철에 갈리는 거야. 안전성을 담보로 돈을 후려쳐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다이나믹 코리아지. 아름다워요. 지하철을 한번 타려고 해도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 놀랍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으로 누가 돈을 벌었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유진. 그리고 서울메트로. 받아쳐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신 분. 아니겠어요. 이 강경호라는 새끼와 유진 메트로컴이라는 회사는 광고 매출만으로 연 420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광고판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존나 개꿀이죠. 아니 스크린도어를 이걸 철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죠. 한 번 설치해놓으면 그냥 반영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진 보수만 굉장히 싼 값에 이렇게 치면 광고 수익은 장기적으로 나기 때문에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광고도 턴제이기 때문에 한 회사 광고만 계속 거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면서 걸기 때문에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팟캐스트 존나하게 방송해봐야 광고 꼴랑. 맞아. 광고 하나 붙으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은 잡혔어요. 이 새끼는 앞으로 인생 대부분을 병원이나 교도소에서 보내겠죠. 그런데 구의역 살인사건의 진범들은 지금도 존나 잘 살고 있어요. 두 다리 쫙 펴고 앉아가지고 마사지 받으면 잘 살고 있겠죠. 얘들이 기름칠해준 언론 이런 일 절대로 보도 안 해줄 테니까. 강남역의 살인사건 범인은 두 번 다시 사람을 못 죽일 겁니다. 하지만 구의역 살인사건 범인들은 앞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그 책임을 본인한테 뒤집어 씌우겠죠. 다시 한 번 정말 지옥 불반도예요. 정말 불반도인 게 또 불반도에다가 어느 한 분이 석유 신나 휘발유 이걸 모두 섞은 메가톡급 메테오라를 한 번 시전을 냈어요. 폭탄 한 번 더 던졌어요. 안철수 씨가 이 사건에 관련돼서 이런 트윗을 남겼어요. 정말 명언이에요. 안철수 씨.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서가지고 이 털을 꼬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먹물을 붙인 다음에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같이 받아 적어보세요. 이 구의역 사건에 대해서 가방 속에서 나온 컵라면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한다. 그러니까 스킹앤도어에 유지보수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여유가 있었다면 이 일을 안 하고 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이 일을 택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그럼 이 여유가 뭘까? 여유가 없는 네가 잘못이다. 자기 아빠처럼 아버지가 서울대로 졸업한 의사라는 여유가 없던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 할아버지처럼 농협 지점장을 할 정도의 여유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여유네요. 아니면 자기처럼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벤처 사업가 성공한 다음에 1629억 원의 재산을 가질 정도의 조그만 여유. 이 몇 조각의 여유. 이것만 있었으면 스킹앤도어 유지보수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비정하게 비꼬고 싶은 의도는 그분에게 없겠지만. 물론 없겠죠. 저는 여기서 안철수 씨의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거의 무슨 소시오패스 수준이에요. 그냥 부잣집. 네, 그렇죠.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그냥 부잣집에서 별 고민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연구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치 좀 해야 되니까 이제야 좀 공감해 본답시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공감은 못합니다. 이해만 할 뿐이지 이 경험의 폭, 경험의 차이는 평생 이분이 절대로 느껴보지 못할 겁니다. 예전에 안철수 씨가 무릎팍 도사에 나왔을 때 강호동이 이효리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효리가 누구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치 정몽룡 씨도 서울 지하철과 버스비 한 40원 하나. 그것보다 더 큰 인간적인 공감 능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래서 지나치게 잘난 사람들은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됩니다. 이건 잘났다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금수술을 타고났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본인이 노력한 것도 있으니까 잘났다고 해주죠.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퇴근한 것도 지 능력이에요. 지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유 있어가지고 이런 일 안 해봤잖아요. 정자가 힘이 쎄겠죠? 하 정말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험의 차이 이거는 정말 넘어서기 힘든 거죠. 사실 왜 때만 되면 우리 정치인들이 나가가지고 제르시장 가가지고 손붙잡고 한 번이죠. 깎아서 먹고 오뎅 쳐먹고 이러잖아요. 이거 정말 쇼잖아요. 그런 쇼가 어디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추측인데 나시분 의원이 시장 나가서 악수하고 한번 돌아 집에 가면 거의 철수세미로 몸을 씻는다. 라는 추측을. 추측. 한번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아 그리고 제발 정치인들 제발 군부대 좀 가지마. 거기 장병들 너무 힘들어. 씻어야 되고 장비 기름칠해야 되고 옷 다시 다려야 되고 머리 감아야 되고 거기 장군만 한 번 와도 원부대가 뒤집어집니다. 나 군대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 그 뭐지? 어느 장군이 한 번 우리 부대 온대. 그 장군이 산에 돌이 많은 걸 싫어한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호인 거야. 나는 산에 돌이 많으면 싫어. 만약에 부대가 서악산이면 통째로 날려버려야 돼 핵으로? 북한한테 핵 쏴달라 그래야겠네요. 씨발 산에 돌이 없으면 그게 산이야? 산이 아니죠. 흑산이지 이 씨발. 그건 사막이죠. 그래서 우리 부대 대대장 새끼가 생각해낸 게 뭐냐 그러면 전 부대 애들을 푸는 거야. 산에 있는 패드. 돌을 다 뽑았어. 아니 그러면 산사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혀있는 돌을 곡괭이지를 갖고 다 뽑았다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 그 새끼 안 왔어. 온다 그래 놓고.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해 여름에 산사태가 진짜로 났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산에 돌이 없는데. 돌이 없는데. 흙을 붙잡아놓아야 될 사람들이 없습니다. 장군만 와도 이 지랄을 떠는데.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은 제 1회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최후량 10세 기업 선발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안녕하십니까.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에서 주최하고 있는 카카의 창조경제센터 세계 유명 비즈니스 월간지 포춘쿠키. 아 포춘쿠키. 그럴 거래 뉴 요도 비둘기 타임즈에서 협찬하는 제 1회 최후량 10세 기업 선발전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저희가 왜 10세 기업 선발전이냐. 보통 우량아들 선발할 때 한 10세 10살 정도 되는 애들로 선발을 하잖아요. 저희도 우량 기업을 선발할 때 적어도 10년 이상은 정상적으로 경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어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묵은지 같은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보통 이런 얘기 있죠. 10년 기업이 경험을 한다. 그러면 올해 20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버티게 힘든 겁니다. 우리 저 유진메트로컴처럼 2주밖에 안 되는 회사 안 돼요. 딴지도 10년 넘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딴지도 존나 우량을 못 대잖아. 존나 불량이죠. 뭔가 제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산소호흡기 있어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특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나라, 헬조선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좋은 시절에 얼마나 섬세하게 꿀을 빨아쳐 놓고 있는지 이 기준으로 10세 기업들을 선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노조업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착취가능님께서 해설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10년 넘은 우리나라 아름다운 기업들의 섬세한 기업 경영의 비법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이 헬조선이 대기업이 돈 쓸어 담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매우 좋죠. 이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헬조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헬조선은 두 개의 신분제가 자리하고 있는 아주 본건적인 나라예요. 노비야 양반입니다. 개, 돼지 같은 노비들에게는 헬이지만 저 같은 대부동산 자살을 가진 사람이나 이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수천만의 노비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기업 하나 갖고 있던가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이 노비들이 알아서 상권 만들어주지. 내 아들 유학 갔다 오면 그냥 내쫓아 권리금 받고 아들 용돈 좀 지어주고 내 아들 유학 갔다 오면 그냥 기업 경영을 딱 물려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대대선선 살찌할 수 있는 세습 경제가 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 경영만 잘하면 뭘까 나를 왕처럼 떠받들어주는 우리 집안이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나라군요. 나같이 양반 집안들이 더 나랏일을 잘해줘서 우리들은 세금 물지도 않아요. 전기가 팍팍 깎아서 해주고 경영하기 아주 좋은 규제 다 풀어줘서 아주 골목상권 싹싹 들어가서 싹 다 처먹어서 노비들 장사 못하게 하는 거 피까지 쏙쏙 빨아먹고 이 골수 안에 묻혀있는 심지에 들어가는 척수에까지 빨아먹을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도와준다는 말씀이시죠. 가만히 일 안 해도 통장 잔고는 늘어나지 노비들이 알아서 대출받아 집 사주네 내 집값 올라가지 노비들이 알아서 스펙 쌓으려고 염병하면서 우리 회사 들어오려고 하지 노비들의 실력은 일치월장하는 난 가만히 있어도 얘들이 일 대신해준다 이 말입니다. 고굴 인력들이 알아서 기어준다. 알아서 기어주고 나는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골프 치면서 캐리 저점 좀 주물러도 우리 김현장 변호사가 알아서 짱 빼주지 지상 낙원이 없어요. 너무나 낙원이니까 우리 내 아 새끼를 유학 갔다 와서 지네 친구들끼리 방안에서 코케인 빨고 모델들하고 갱뱅하고 인생을 즐겨도 또 우리 김현장 변호사 시켜서 그냥 싹 다 빼주지 신분제가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이네요. 지상 낙원입니다. 그래서 이 맛에 해줘서는 사는 거 아닙니까. 이야 놀랍네요. 그러니까 중소규모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 대기업 때문에 씨가 마르고 있어요. 좀 있으면 삼성 치킨 나올 것 같아요. 네네. LG 떡볶이. 씨가 마르게 하면 안 돼요. 이 노비들은 개 가축 같아서 딱 먹기 살기 좋을 정도만 밥줄을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야 놀랍습니다. 이 밖에도 또 대기업이 상속하기에도 아주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보려면 십성을 보면 됩니다. 십성의 우리 이거니 저거니. 저거니 회장 있잖아요. 꽤나 오래전부터 병풍 뒤에 누워서 향냄새를 맡으셔야 되는데.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요. 왜요 향냄새 좋잖아. 좋죠. 좋고 몽롱하고 좋다고. 그냥 대마초로 만든 옷 한번 입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좋은 곳에 못 가고 계세요. 왜? 아직 경영권 승계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이게 마무리가 돼야 이분은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지금은 지금 산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에요. 생령이죠. 생령. 아무튼 이 저거니 씨의 재산을 아들. 아재용 씨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예예. 아들내미 아재용 아재가 경영권을 마음대로 자꾸 휘두릴 수가 없어요. 왜? 그냥 툭 물려줬다가 상속세가 골 때려. 이게 몇 조가 나와 상속세가. 맞아. 내기 싫어. 맞아. 그래서 주식 갖고 장난을 칩니다. 맞아. 간단해요. 비상장 계열사라고 있어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계열사. 예를 들면 십성의 SDS. 섹스돌 섹스의 약자죠. SDS. 이거를. 직상합니다. 왜요. 재밌잖아요. 아무튼 아재용 씨가 이 회사를 싼값에 삽니다. 이 회사의 주식을. 존나 사요. 존나 사준 다음에 시집성에서 일감을 존나 몰아줘요. 맞아요. 키워주는 거죠. 어거즈를 엄청 키워줍니다. 자본증식 시켜야 되니까요. 시집성의 첨단 섹스돌. 안드로 갤럭시. 최초로 액이 나오는 섹스돌 개발. 언론에 빵빵 때려요. 바이오닉 액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 연구소가 삼성 SDS의 자산가치 2천억 원으로 평가. 아 평가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평가만 해주는 거죠. 상장하면 저때니까요. 그렇죠. 어차피 다 한통속 아니겠어요. 삼성 연구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장 때립니다. 그럼 아재용 씨는 존나 싸게 산 주시고 존나 비싸게 팔아보요. 몇 배가 뻥튀게 되는 거예요. 어 현금이 생겼어. 돈만 생기는. 아니 돈 먹고 돈 녹이처럼 무슨 도토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 머니같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요. 어 이재용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1조 5천억 원이 생겼네. 예예. 아니 내가 주식 투자 잘해서 현금이 생긴 거니까 이걸 뭐 소득세만 내면 되지.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아재용 씨가 내야 하는 상속세가 몇 조 원 6조 원이 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낸 상속세가 얼마게요. 16억. 거기다가 또 전략이 하나 있는데 더 키우려면 다른 회사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그 회사에 그 회사를 망할 정도로 경영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악화시켜 논다. 악화시킨 다음에 쌍합세 먹는 거예요. 쌍합세 먹어버리고 다시 불려요. 삼성에서 미뤄지면 안 크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크죠. 기업끼리 합병하거나 중간 지지회사를 놓는 방법도 있는데. 다 말하자면 너무 복잡하고. 어쨌든 지금 10성의 상속은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 증거가 바로 나오잖아요. 아재용 씨가 낸 상속세가 16억밖에 안 된다니까. 원래대로라면 6조를 냈어야 돼. 놀랍잖아요. 야 장조경제예요. 6조면 6천억 원의 10배예요. 장조경제. 그걸 내야 되는데 16억 내고 땡쳤어요. 이걸 누가 도와준다? 법과 언론이 도와준다. 삼성 인사. 아니죠. 모든 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 뭐 그렇죠. 실제로 우리 노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을 좋아합니다. 삼성 주식 몇 개 들었다고. 몇 개 들으면 나게 삼성 주식이야. 노비들도 알아서 기계 만드는 이트컨 해야 되는 엄청난 조작기법. 이게 삼성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제품이에요. 삼성과 헬조선이 케미가 좋아. 아니죠. 헬조선은 삼성이 다 같이 만드는 겁니다. 아 삼성이 헬조선이구나. 헬조선이 삼성이고 삼성이 헬조선이에요. 이상한 그게 나오네요. 아무튼 삼성의 유력 인사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피하지 않고 낼 것. 이 말은 뒤집으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내겠다는 말이잖아. 안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 이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만들겠죠. 실제로 안 냈잖아. 맞아요. 그리고 또 도와준 사람 한 분 더 있습니다. 우리 각하. 대선 공약이 뭐였어요? 그거였어요. 중간지주회사 설립 합법화.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어서 난리를 친 법안이 뭐였어요? 서비스발전법. 이거 의료서비스를 민영화시키는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민영화법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민영화되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10성 말고는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없어요. 마치 아까 그 유진메트로처럼. 그렇죠. 이미 준비되는 기업을 밀어주는데. 그렇지. 유진메트로 키워주기법이 아닌 삼성 밀어주기법이 아닌 서비스발전법. 그렇죠. 이거 솔직하게 제목부터 그대로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게다가 메르스 처음 발견된 병원 어디예요? 삼성병원이에요. 이거 일반 병원이었으면 문 닫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죽은 사람들. 삼성병원이 뭐 책임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최후량 10세 기업 선발전. 3세 기업 특별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착취가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놀라운 또 기업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여기에 제가 갖고 온 기업이 동일한 기업이에요. 10성인가요? 두 번째 참가하기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넘버원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넘버원 기업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소판입니다.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기업이에요. 역시나 삼성입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이 기업의 기술이 한번 맛보면 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서 씌우기처럼 눈물이 뿜어져 나와요. 이 기업은 소식이 나오는 족족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줘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또 오르가짐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월 카메라 출동에서 한 대기업이 경쟁사의 요금 자동징수 시스템 입찰을 방해한 일 고발해드렸는데요. 관련 직원 두 명이 오늘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 시스템을 시험하는 임시도로입니다. 지나는 차량에 전파를 쏴 차종을 파악한 뒤 자동으로 통행료를 부과합니다. 한 업체의 시험 당일 시험 차량이 임시도로를 지날 때 바로 옆길에서 흰색 승용차가 지나갑니다. 계속된 시험에서 똑같은 흰색 차량이 지나갔고 이때마다 이 업체의 장비는 오류를 냈습니다. 업체 측은 화면 분석 결과 흰색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전파 분석기에 방해 전파가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적 결과 문제의 차량은 경쟁업체인 삼성 SDS가 빌린 렌터카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삼성 SDS 측은 직원이 문제의 차량에 탔던 것은 인정했지만 방해 전파를 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같은 동종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든 틀림없이 그 상황 저와 같은 상황에 있었으면 가봐서 충분히 구경했을 것입니다. 이딴 방해로 탈락했던 경쟁업체는 99.7%의 성공률로 재시험을 통과해 입찰 자격을 따냈습니다. 검찰은 오늘 렌터카를 빌려 방해 전파를 쏜 혐의로 삼성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차원에서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네 진짜. 이 맛에 헬조전 사는 거 아닙니까? 진짜 놀랍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속도로 갈 때 하이패스 있잖아요. 다른 차들이 손을 내밀고 현금 결제 잔돈 챙기고 멈춰서 있을 때 시원하게 슝 하고 질주본능을 발휘하는 하이패스 구간. 이거 사업 얘기예요. 왜 이 십성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인지 이제야 알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십성이 특허를 출원하고 정부에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만한 사건입니다. 진짜 놀랍네. 포스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삼성이랑 하이패스 개발 입찰 경쟁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데이터의 기술이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그 당시 삼성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시험을 해요. 속도를 달리해서 여러분의 인식률을 테스트하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포스데이터의 차량이 갈 때마다 이상하게 통신 에러가 계속 발생을 해요. 센서도 분석해보고 다 이렇게 까서 보니까 이상하게 전파를 사용하지 않은 장치는 영향이 없는데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통신 장비가 계속 반복해서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통신 에러는 솔직히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확률로 발생되는 것은 인위적이라서 이분들이 너무 긴가민가한 건 이게 뭐지?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고속도로면 점포방에 기술이 뭐가 있어.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랑 다른 거예요. 계속 나니까 이상해서 포스데이터가 좀 뭔가 낌새를 채고 보고 있는데 포스데이터 차량이 하이패스 테스트를 할 때마다 똑같이 옆의 차선에서 어느 흰차가 와서 같이 지나가는 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포스데이터 직원들이 저 차를 잡아야 된다면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따라가서 잡았어요. 검거 딱해서 차문을 열었는데 통신 장비로 가득한 거야. 그래서 너네 뭐냐 이렇게 신문을 하니까 그 운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삼성과 관계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있던 거예요. 똑같은 자리를 열어본 지나가요? 열어본 지나갔대요. 이 부분에서 지렸습니다. 이게 또 어디 등장하는지 아시죠? 이게 2004년 사건인데 이게 정확히 8년 있다가 2012년에 발생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댓글 쓰다가 걸렸잖아요. 근데 이분이구나 그러잖아요. 국정원 요원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엄마 부를 거예요. 울어보지도 않는데. 울어보지도 않는데.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마치 삼성이 이런 거 특허내면 정부가 로열티 제공하라고요. 그런데 이때 걸린 차량을 조회해보니까 삼성 SDS 명의로 렌트한 자동차예요. 하지만 삼성과는 관련이 없군요. 관련이 없어요. 나중에 이 직원 두 명이 고소가 돼서 잡혀들어갑니다. 그리고 판결이 이렇게 납니다. 피고인들은 삼성 SDS 주식회사의 SOC 개발팀 소속 직원들인 바 중략, 차선 밀착 주행시험 등 총 5회의 주행시험에서 이와 같이 방해 전파를 발사하여 포스데이터 주식회사 시스템에 총 12회의 통신 에러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마치 위 회사 통신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 위계로 한국도로공사의 위 포스데이터 주식회사와 OO 통신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능동형 하이패스 시스템 현장 성능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판견물이 이딴 시기예요. 문 뜻인지 모르겠어요. 문장이 안 긁힙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하고 빡까둥이 둘이서 누가 더 매력적인 남자인가 이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긴 게 자신이 없으니까 제 똥냄새를 모아가지고 빡까둥 얼굴에 딱 바른 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나는 거의 없다 아니야. 나는 거의 없다 아니야.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판결이 내려집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1 단독 송계동 판사는 23일 방해 전파를 보내 경쟁업체 성능 시험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기업 계열 A사 직원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판사는 판결에서 면밀히 증거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승용차에서 경쟁업체인 포스데이터 측 시험 차량의 방해 전파를 발사 통신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중요한 게 나와요. 뭔데요? 다만 같은 회사 임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 드러나지 못했다. 증거를 못 찾아냈다. 이 꼬리 자르기. 이 특허 삼성이 먼저 냈어요. 이거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있죠? 개인의 일탈. 개인의 일탈. 이 국정원이 이 삼성의 특허를 그대로 로얄티를 지불해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만 배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 머나먼 북녘 땅, 이 가난과 독재 땅에서도 이 삼성의 특허 기술을 가져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휴전선 근처에서 GPS 전파 수신을 방해하는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정부는 진원지를 북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우리 GPS 감시 시스템에 전파 혼신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GPS는 항공기나 선박, 또 휴대전화에서 위송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혼신은 이 전파 신호를 다른 신호가 방해하는 것을 뜻하는데 정부는 진원지를 북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해 신호가 나타난 곳은 인천 강화도,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 대성산 쪽입니다. 위치상으로 북한과 가까워 정부는 북한 해주와 금강산 일대에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신 신호는 자정 전에 사라졌고 관련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혼신 주파수를 계속 추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삼성의 기술을 배워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얘네는 고장 멀리서 자기네 북녘 땅에서 소심하게 전파 방해를 했어요. 실제 피해 규모도 없어요. 그런데 이 씹성은 적어도 걔들이 자기네 땅에서 할 때 직접 가서 옆에서 따라가면서 계속 아니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이 수십 마리라며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직접 GPS 전파 방해를 하는 담력과 기백을 보여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씹성은 직접 합니다. 야 이거 북한 관첩보다 나은 거야. 북한도 못하는 거예요. 이야 놀랍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돈이 많아서 이 씹성의 특허 로얄티를 지불하고 이 기술을 가져갔다면 우리나라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섬세한 기업 씹성은 물러가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니 우리 씹성이 또 노조 만든다고 하니까 그 노조원들을 한 명 한 명 다 미행을 했잖아요. 그것도 개인의 일탈로. 그리고 삼성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 올라오잖아요. 나쁜 기사 올라가면 몇 시간 만에 삭제됩니다. 이것만 담당하는 홍보부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방송이 유명해지면 저희 삭제되나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딴지에 광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맙지. 광고 넣고 방송에 광고를 미리 넣어놓고 그래서 삼성을 다루거나 저거니 이거니 다르면 그것만 바꿔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이 사기 사건 이거 관련돼서는 기사들이 별로 없어요. 없죠? 많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내가 뉴스 진짜 많이 보는데 처음 들었어요. 이야 진짜 섬세하네. 전파방해. 이건 어떤 007 뺨치는 기업형 스파이의 어울려요. 진짜 어울린 정말 섬세하네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기업이고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삼성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짓을 했다. 회사가 분해됐겠죠. 말이 안 되죠. 거의 200년 살고 300년 살 거예요. 남의 영업을 고의적으로 방해를 해요.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유진 매트리콤하고는 굉장히 방법이 달라요. 달라요.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합니다. 어쨌든 목적은 것 같습니다만 놀라운 섬세함이라고 아니냐 할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아주 소소하게 참가한 회사예요. SK 커뮤니케이션. 사브라우코리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또 얼마나 섬세하냐 그러면 노동자를 후려쳐놓고 맥값을 주는 회사잖아요. 맥값 푸킹했죠. 우리 노동자들한테 일 하나 시키면 뭐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뭘 시키면 뭐 하나라도 주는 거야. 돈이라도 주는 거고 그런데 이 SK 커뮤니케이션에서 얘네가 하는 일이 핸드폰 스마트폰 앱 개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앱 개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이 앱을 개발하면서 신혼여행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사진도 제대로 못 찍은 거야. 그래서 자기 사진을 좀 이쁘게 보정하고 싶어서 화질 보정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에 이제 내가 고생이 끝났구나. 앱 시장에 딱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며칠 지나 보니까 SK 커뮤니케이션에서 만든 앱에 똑같은 게 있는 거야. 똑같은 게 똑같은 팩터가 있는 거야. 이름까지 그대로 갖다 이름도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아. 여기 보면 무슨 앱에 무슨 기능인 거야? 아날로그 도쿄 1, 2, 3 아날로그 파리 1, 2, 3 아날로그 부다페스트 1, 2, 3 SK 커뮤니케이션즈하고 이렇게 비교샷이 나와있죠?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이 필터를 사용한 SK 커뮤니케이션즈의 앱은 앱 판매 1위를 했습니다. 1등을 먹었어요. 존나 팔아먹었다는 거죠. SK 커뮤니케이션즈 밀고 있는 앱이기 때문에 홍보가 달리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싸이메라. 굉장히 유명한 앱이죠. 아마 지금도 핸드폰에 깔려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싸이메라. 싸이메라.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진이 이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이들 깔고 계세요. 그런데 표절이잖아요. 네. 표절이죠. 표절이죠. 아니 이름까지 똑같이 써. 이름까지 똑같이 써버리면 어떡해. 아날로그 청계천 이런 거 하지. 아날로그. 아날로그 청계천 시발. 아날로그 무슨 울산 아날로그 영등포 아날로그 청과물 시장 이런 거 해봐. 아니 남의 걸 날로 갖고 왔으면 적어도 이름 정도는 이름 정도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했잖아. 그런데 이 앱 개발하시는 분이 얼마나 정말 가난한 분이시냐 그러면 하루에 돈 5천 원이 없어가지고 밥하고 김치만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이래. 그러니까 앱 개발을 하신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변변한 수익이 없었던 거야. 그렇죠. 또 무료 제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걸 가져다 쓸 거면 돈 좀 주고 야 니 그거 필터 괜찮대. 우리가 좀 쓸게. 껀덩 얼마 받으면 되고. 그래 껀덩 얼마씩 나눠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SK 커뮤니케이션즈는 섬세합니다. 아 섬세. 푼돈 푼돈을 왜 써. 안 쓸 수 있는데. 최대한 아껴야죠. 아껴야 잘 살죠. 무수되는 오를 막아야 돼요. 한방울씩. 앱 개발자하고 철저하게 쌩 까고 그냥 벗겨버렸어요. 똑같이. 그런데 사용자들이 이걸 눈치를 까버렸습니다. 왜? 앱 개발자가 이걸 이제 여기저기 막 올렸거든. 퍼뜨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해당 앱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끝인가요? 끝이에요. 아 섬세하네요. 섬세하죠. 쓸데없는 사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앱에서 그 부분만 삭제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앱을 판매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에 대해서 돌려줘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 돌려주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네요. 아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름 바꿔서 또 다른 걸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비슷한 걸로 만들면 되니까요. 이러면 또 우리 눈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또 연락을 다운받아줍니다. 한번 세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세탁. 얼마나 섬세합니다. 섬세합니다. 섬세하죠. 사무라의 코리아예요. 푼돈도 절대 터트로 흘리지 않아요. 사무라의 야구깡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칼든 새끼가 강도니까. 그럼 그럼. 칼든 강도야 또 거기다가. 이 새끼들은 말도 없어. 아니 다 빠따든 강도구나. 빠따든 강도. 빠따로 때리니까.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쪽의 직원으로서 활동하다가 나가서 앱을 자기가 만들어서 했다면 시위를 하다가 걸리면 빠따맞을 수 있어요. 빠따맞습니다. 참 우리나라 무섭은 SK 건드리면 안 돼요. 이분은 저기 SK 건물 주변으로는 다니지 마세요. 다니면 안 돼요. 빠따맞을 수 있어요. 덕분에 SK가 돈을 잘 벌다 못 벌었잖아요. 이런 또 작은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세기업 선발전은 저희가 원래 하루만 하고 치우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많아져 점점. 점점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시리즈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섬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이 십성처럼 사이즈 큰 것까지 저희가 연재물로 한번 2, 3회에 걸쳐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새롬이 없이 처음 녹음을 해봤어요. 섬세함이가 많이 그립긴 한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던 아니면 저와 박가능이 더 빡세게 준비를 하다. 빡세져야죠.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조금만 있으면 방송 하나 더 올라올 겁니다. 뭐? 방송 하나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몰라요. 뭔데? 몰라요. 어쨌든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